특별한 손님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왔습니다. 모두 연하의 아이스쇼에 출연할 피규어 선수들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기량을 갖춘 스타들로 그 이력은 정말 화려합니다. 출연진들이 국제대회에서 획득한 금메달 수만 무려 50개. 그야말로 별 중의 별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국제대회에서 획득한 금메달 수만 duo의 연장에 모여 1-1 정도 연장에 모여 1분 정도 연간에 모여 0 수 1분 정도 연간이 모여 2분을 줄 서서 다르게 시켜박았습니다. 세계 정상급 피규어 스케이터들과 함께 아이스 쇼를 한다는 것. 그녀 역시 조금은 긴장돼 보입니다. 공연장에 도착하자마자 선수들은 곧바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공연까지 남은 시간은 겨우 이틀. 그 안에 모든 연습을 마쳐야 합니다. 이번 아이스 쇼의 안무와 연출을 맡고 있는 데이빗 윌슨의 마음은 점점 더 다급해지는데요. 연아는 오늘 특별히 페어 연기에 도전합니다. 그녀와 함께 호흡을 맞출 상대는 캐나다의 패트릭 첸 선수. 올봄에 열렸던 세계 피규어 선수권 대회에서 최고 기록을 세우며 남자 싱글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선수입니다. 연아와는 22살 공감내기인데요. 둘의 호흡이 어째 좀 걱정스럽습니다. 다시 도전해봐도 어색하긴 마찬가지. 이번에는 파트너를 바꾸어서 연습을 해봅니다.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댄싱봉은 금메달을 차지한 테사 버추와 스칸모이예요. 이들이 각자 커플 연기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데요. 자 이제 좀 나아졌을까요? 보다 못한 데이빗 윌슨이 특별 지도에 나섰습니다. 그래도 역시 어딘가 어색합니다. 늘 혼자 연습하는 싱글 선수다 보니 둘이서 마음을 맞추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파트너와의 교감을 통해 하나의 몸짓으로 만들어내는 페어 연기. 연습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스쇼 연습은 하루종일 계속됐습니다. 다른 선수들에 비해 연기 분량이 많은 편인 그녀는 쉴 새 없이 춤을 추며 음반위를 가로딜러야 했습니다. 고된 강행군의 피겨 여왕도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특히 발과 다리가 문제인데요. 피겨 스케이트 선수에게는 늘 그린자처럼 따라다니는 고통. 음반 위에 서기 위해서는 이로부터 잠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선수에게만 눈부신 연기는 허락됩니다. 공연을 앞두고 갑자기 출연자 대기실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신문마다 그녀를 응원하는 대형 광고가 실렸기 때문이죠. 특히 광고를 제작하고 신문에 게재한 것이 그녀의 팬클럽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터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녀. 팬들의 성원과 격려는 늘 그녀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진짜 제가 그걸 안 될 줄은 몰랐어요. 감사하죠 또. 아이스쇼 첫 공연날 이틀 내내 연습에 시달렸던 선수들이지만 컨디션은 무척 좋아 보입니다. 그 어디에도 긴장과 스트레스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선수들끼리 경쟁해야 하는 피겨 대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자신의 무대를 마음껏 즐깁니다. 그녀 역시 대회를 앞두고 있을 때와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농담도 주고받을 만큼 한결 여유가 있습니다. 대회 때 느끼는 긴장단하고는 종류가 좀 다르죠? 이런 긴장단하고는? 너무 다르죠. 경기 때는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있고 막 상상해요. 내가 실수하는 모습도 막 상상이 되고 잘하는 모습도 상상이 되지만 보통은 이제 막 실수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 맴도니까 괴롭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르겠어요. 진짜 생각도 하기 싫으니까. 공연장은 금세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 이제 쇼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무대로 나가는 순간 그들은 열정적인 댄서들로 바뀝니다. 그동안 연습해온 것을 솔직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는 순수들의 열정을 끊임없이 채워줍니다. 그래서 열정을 끊임없이 잘 안가고 있습니다. 말하기 때문에 열정을 끊임없이 evaluateショップ이 생활하고 있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폐허 연기를 선보일 차례. 호흡이 맞지 않아 애를 먹었던 연아와 패트릭 첸 커플은 과연 실수 없이 잘 끝낼 수 있을까요? 10주년 동안 함께 호흡을 맞춰온 폐허 선수들 사이에서 두 사람이 선보인 하모니. 연습 기간이 불과 이틀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둘의 호흡도 환상적입니다. 환상적입니다. 이제 그녀의 마지막 프로그램만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오마주투코리아. 국내에서 첫 손을 보이는 무대인 만큼 앞선 공연들과는 긴장감이 사뭇 다릅니다. 실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랑 또 이번에 특히나 평창을 듣고 오마주투코리아를 한국에서 보인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선이 또 많이 주목이 돼서 피겨스케이팅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한 소녀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은 아름다운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사라지고 난 뒤 그녀에게 일상은 고통이었습니다. 계속 주저앉고 싶던 순간들.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또 다른 가능성을 향해 도전하려 합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나서야 하는 순간 그녀의 2막은 이제 시작입니다. 조금씩 고민 중에서 종료를 더 올라가는 기능이죠. 너무 어렵다. 그쪽이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늘 Difficulty의 Cause'는 옆에 여자가 있는 것 같다. 이제 전부 봉투기까지 매우 나뉘고 이제 수능이 너무 힘들어했다는 점을 가지고 지금로 지켜내가 시작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힘을 주저히 가진 것 같다. 그녀의 힘을 주저기하는 것이다. 그녀의 힘을 가져다니는 것을 좀 더 노력하는 것이다. 그녀의 힘을 주저기하니 그녀의 힘을 주저기하는 것이다. 그녀의 힘을 주저기하는 것이다. 그녀의 힘을 주저기하다. 아이스쇼를 끝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연 준비로 인한 긴장감이 사라지고 나니 비로소 허기가 느껴집니다. 멋진 공연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준 선수들. 그녀는 일일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녀의 고민을 잘 알고 있을 동료 선수들. 은퇴한 선배들의 조언도 그녀에게는 큰 보탬이 됩니다.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연기적인 면에서 더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공연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고맙습니다.